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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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집은 아주 특별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MOB 눈사람 대작전 눈사람 전쟁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중룡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룡님께서 설명하실게 있다고 하는데요 만들기랑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오늘은 무기가 단일로 됩니다 3차까지 할 수 있구요 1차 스킬인데 이렇게 눈덩이를 던질 수 있어요 3초마다 눈덩이를 잘 맞추셔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상점에 방어구가 4개로 제한이 되구요 눈덩이 묶음이라는 아이템을 파는데 이걸 던지시면 대단하죠? 이거는 포션을 먹었어요 제가 실수로 어떻습니까 뭐가요 저한테 던지니까 님이 걸리는데요 이거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이거 우클릭을 하시면 신속포션이 됩니다 아 이게 신속포션이구나 오늘 겨울을 좀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구요 제가 눈덩이 묶음이 하나 줄건데 이걸 클릭하고 왼쪽을 클릭해보세요 왼쪽이요 눈덩이는 잠시만요 오른쪽으로 해야되는거 같은데 눈덩이는 개펜이 될건데요 그 3개의 스킬을 쓰면 이제 3방이 나갑니다 아시겠죠 눈덩이 기본 스킬에 3방 그리고 2차 스킬로 이제 기본 메이의 우클릭 딱 발사가 되구요 그리고 3차 스킬로 그 시프트 우클릭을 하면 이제 살인자 때 보셨던 주변에 다 얼리는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오 다 얼리는 기술이 있다고요? 네 15레벨과 20레벨 때 전직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명심하셔야겠죠 2차 전직이 15 3차 전직이 20인가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당일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팀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저희들이 9명이기 때문에 한 분을 멤버분 중에 한 분을 보스로 선정할겁니다 아 그러네 오늘 보스는 수명망토와 제우스의 창 그런걸 들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해요 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분이 뽑으면 끝난지 않았네요 아 그러네 내가 뽑으면 되네 끝내네 나 바보였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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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진짜 순이님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갈색이라 심쿵할뻔했어 너무 잡기 쉬운데 와 나도 나도 눈싸움하고 싶은데 순이 유닛스코트 입었네요 잠깐만요 유닛스코트 맞아요 그거? 그거 해야 되는거 아시죠? 네 네 네 F9로 스마트불미나 아이 꺼주세요 자 그러면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오늘 팀은 뭉쳐있어야 좋아해요 문덩이를 많이 던져야 한 방에 녹일 수 있겠죠? 약간 뭉쳐야 산다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혼자서는 오래 걸려요 죽이려는 안녕 나는 니타야 내가 한번 뽑아볼게 하나 둘 셋 얍 자 파란팀입니다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멋사가 울어보겠습니다 엉엉 자 퍼플팀입니다 안녕 난 니타야 자 핑맨님 파란팀입니다 아 난 니타야 여기도 파란팀 저기도 파란팀 오 저 파란팀 뿐이다 자 너블님 파란팀입니다 오 파란팀이다 파란팀 많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만득이 보라팀입니다 오케이 보라팀 잠깐만 요기서 게리가 만약에 뽑는데 게리가 파란팀이다 이 게임 모른다 이 게임 모른다 이 게임 모른다 안녕 난 보스야 자 오늘 보스가 걸리신 순이님이십니다 그렇구나 보스구나 안녕 안녕 난 게리라고 해 파란다 파란 자 자 이거 게임 모릅니다 아 게임 모른다 아직도 가라 자 퍼플팀 제가 파란팀이 걸려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 좋은데 팀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우리 파란팀 참가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파란팀 참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게 보라팀 참가 저희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 참고로 이 두기는 평타 데미지가 없으니까 치시면 손해예요 그냥 오늘 들어오자마자 이건데 단일전 바로 영역을 고를 이유가 없으니깐요 오 오 오케이 좋아 좋아 야 너 눈메 뭐 걸렸어 야 저희들 마이크 들린다 A팀 통화가져 오케이 오케이 저희 B팀 들어가 나 영웅계약사 걸렸어 나는 와 진짜 뭐 나도 이거 걸림 좋아 나도 이거 걸림 좋아 나도 이거 걸림 너블 핑맨 냉각총 리타 좋아 자 준비됐나 준비키고 야 이거 빠르게 빠르게 전시켜야겠다 되게 약한데 맞아요 너무 공격해요 야 이거 이거 평타 공격력도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뭉쳐다녀야되요 우리 바로 포탑 올라가자 준비완료 아 어 좋아 우리가 점프가 실력은 더 좋은 조합이야 우리가 더 잘할거라고 좋아 나 오늘 룰돌프 점프 굉장히 잘하지 야 난 오늘 너구리 점프 굉장히 잘하지 울면 안들 울면 안들 산타할아버지는 우누나이에게서 산타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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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 연도에 안 울었어요 산타할아버지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내가 형 방에서 혼자 봤는데 그래? 어 방에서 쟤는 왜 준비도 안해? 잠시만요 잘 못 본거야 그렇구만 울면 안줘요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저는 울지 않았어요 짜장면집에서 울면도 안 시켜먹었다고요 자 오늘 단일전이구요 3차전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3개에요 착한친구 아니면 선물 못줘요 두렵게 재밌네요 형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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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가락같은거에 저거있어요 아군님 산타 모자 씌워져있어요 자 한번에 갑시다 다들 아 이거 떨어지는 사람 없겠지 너머리 떨어졌다 앗 멈춰간게 너머리 떨어졌다 안들어졌다 헛 애들 아느냐 쟤네들도 다 올고인가보네 어 뭐야 이게 한번 떨어져서 속도가 달라 야 이거 스무그 들어가있어서 약간 속도가 이상해 평소랑 다른데 평소랑 점프 달라 오늘 뭐야 점프가 안되지 점프가 안됐네 어어 가보자 간다 간다 뭐야 왜 이렇게 5앞지졸이야 우리 강속국 오지마 이상한데 쟤 쟤 왜 안맞지 강속국 야 너 팀 나가기 했냐 안했냐 안했네 팀 나가기 해라 난 사람으로 지우고 계시 아 근데 견제야 걔 아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안되 야 우리 바보냐 오늘 팀 팀 자기 팀 아닌거 나가기 파란팀 아파 야 다들 야 다들 저거 견제해 차라리 내가 올라가볼게 알겠어 안올라가져 큰일났어 야 우리 완전 바보같애 오늘 으악 으악 안되잖아 야 이거 점프가 안되는데 잠시만 아 안맞지 왜 아야 한대야 맞아줘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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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못 맞추는거야 이 분신청아 완전 맘청하네 야 저기 한명이 올라가고있나봐 한명씩 한명씩 리턴이 그거 저한테서 오시면요 탈국을 꺾을거에요 아아아아악 나 아닌데 나 팀 가고있는데 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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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맞췄어 맞췄어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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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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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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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 야 나 죽음 야 눈 아프네 생각보다 우와 야 이거 점프 이상해 오늘 봐봐 저렇게 뭉쳐야되 아관이 우리도 뭉치자 뭉치만요 어 땡큐 아이 코너 가자가자 뭉쳐서 가자 우리 우리 오늘 점프는 글러먹은거 같애 응 좋아 아니면 우리 빠르게 제접해도 되고 제접? 스마트홈이 뺀 다음에 아아 자 일단 한번 올라가보자 가보고 안되면 뺄게요 네 나 견제할게 오케 좋아 이번에 올라갈게요 지금 저거 순위를 못잡을거 같은데 아 우리 원걸이라서 뭉치면 잡을수 있을거 같은데 뭐지? 10개명 감 안되? 이거 되는몰이었는데 안되는데? 이게 스물을 낀 상태에서 스물을 낀 이거 안됨 이거 안됨 어 스물을 낀 상태에서 그 뭐지? 스마트 무빙을 끄면 느려져요 어 오 그러네 마지막을 한번만 더 지나간다 흐쨰 여기서 길게 엄청 여기서 넥칸 점프하듯이 해야되네 오우 나도 몰라 아아아아악 스마트 무빙 내가 방금 켰거든 아 이거 스마트 무빙 자체가 있으면 점프가 약간 조금 중감해 약간 오 오 다시가자 오케이 좋아 아 스마트 무빙 있어야되네 이거 무조건 어 스마트 무빙 뺐는데?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 무빙을 끼워놨으면 그걸 무조건 사용해야되요 일단 끄고 올게요 저 가자 가자 자 이거 빠르게 2차전직 한 다음에 바로 한번 싸워보자고 간다 간다 예스워 자 어차히 못 갈거 앞길을 방해하지 마세요 좋아 앞길을 밝혀줘 뭐? 앞길을 밝혀줘 동문서답이 박리타급이네요 오케이 올라왔어 자 바로바로 올라가자 애들 다시 올 만지기다 야 뭐야 2차했다 2차 야 우리 기집옥기 해야돼 쟤네 2차전직했어 아 진짜 2차라고 벌써? 근데 우리 여기 재생이라 쟤네 우리 못죽여 앗 너 어떻게 죽일라고 바보 아니야 쟤네 쟤 바본데? 야 쟤 죽이자 만드기 죽이자 만드기 죽이자 만드기 죽이자 만드기 죽이자 오우 야 두부와 쟤네 알아서 죽어졌어 아 나 여기 어? 나 죽빵쌤? 나 죽빵쌤? 아악! 다 2차 있네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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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시켜줄게 종혁이 3차인데요? 야 나 힐 한번 칠게 오우 침 어어어어 시링 날아다닌다 헐 중2 3차에 어 3차야 야 3차야 3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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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쟤 뭐야 야 우리 템 모아 템 모아 템 모아 3차다 치워라 야 핑맨아 얼마 올라갔어? 바로 점심해야겠다 이거 못써 우리 템 여기 모아야되 이거 무조건 모아야되 모여 못써 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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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중력이 왼쪽 중력이 왼쪽 이거 이거 이걸 가져가세요 용사여 안 돼 안 돼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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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쳐왔다 삼 쳐왔다 얍 자 죽였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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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무사 야 20 됐어 야 바로 간다 응 와 쟤네들 3차전지 되게 빠르게 했네 안 돼 나이스 전지 어항 못써 붙어 못써 붙어 나이스 시퍼드 오클릭 시퍼드 잡클릭 만덕이 시퍼드 잡클릭이 그거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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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겠다 수능몬이다 수능몬이다 느리겠다 수능이다 수능이다 야 뒤에 뒤에 수능 잡자 야 3차 온다 빗 아 3차다 아 3차다 딸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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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감 날아감 순진 살아있음 순진 살아있음 뭐야 얘 어떻게 날아 어 아버님 뒤로 조심해 얘 중력이다 자 야 오지말래? 좋아 이거 데미지가 데미지 사네 높네 팅맨님 오른쪽 오른쪽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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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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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살려주세요 야 이거 나 나 자클릭이 안나가는데 나 자클릭 안나감 안돼 우리 아버님 죽이지말아요 아 이거 이거 에네르기파 날리는거 어떻게 써? 시프트 자클릭 야 아 3차때는 그 에네르기파가 없어지는건가? 나이스 3차때 에네르기파 사라진? 일로와라 긴마드기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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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이 그거네 에네르기파 오우 에네르기파 되거든 우클릭이었네 그냥 우클릭이었네 아아아아 아아 자 좋아 일단 힌버프는 꺼졌다 너무 Czyli hog sted 오오오오오 muted As PCR 오오오 오오 완전히 피해섰 애들아! 지금 내가 돈 모았거든? 템 필요한 사람 야 이거 냉각 쪽 원래 흰 버프 생김? 자 여기 돈 줄게요 이거 돈 돈 하나만 먹어 야 이거 3차 때 흰 버프 생기는데? 아 이거 이거 한 명한테 몰아줘요 너블이한테 몰아줘 저랑 너블이 줄게 너블이한테 몰아줘 야 리타님 우리를 포탑이나 오르자 그럼 4대2인데? 괜찮을까? 나 경험수표 좀 많이 나와서 한 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갑니다 측감 뭐야 아버지 아 아버지님이예요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이대로 따라갔는데 금방 갈게요 에너지 파이 생년님 남아요? 남죠 흰 버프 흰 버프 흰 좋아 안 돼! 와아아아 진짜 와아 쟤 피해되었던 것 같은데 너블이 이거 일단 여기 어 너블이 전직했네 저 3차 했습니다 야 필맨아 너 전직해 필맨 전직해 음 스푸도 우클리기 예스얼 자 전직하보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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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을 한 번에 찍겠습니다 적들의 엉덩이를 때리겠습니다 엉덩이는 안 돼 형 내려와라 그럼 야 여기 애들 자 애들 애들 지금 우리 우리 기지 근처에서 한타 버리지 야 죽어라 죽어라 짱 야 오른쪽 너블이 오른쪽 와 나 죽어 나 죽음 나 죽어 와 쟤네 갓플이가 갓플이니까 갓플이니까 안되겠네 자 저희도 갓플이 슬슬 맞춰야되요 안그러면 죽는다 이거 갓바 맞춰야 돼 갓바 갓바 비싸졌어? 야 갓바 엄청 비싼데? 아베 좋아좋아 자 그냥 욱걸리기 에네력이 파인거 기억해 수바라 뗐어 물이 가보자아 여기 중력이 있음 나 죽음 여보라 나있어 여기 나있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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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자아~~ 나도 갈게 야 가자 야 이거 왜 안 끊어져? 우리 쪽으로 못더운다 네 아 좋아 감사합니다 어? 빨대기다 안 먹어졌어요 누가 먹었죠? 자 먹었네 어?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설치됐어 잠깐만 난 리타밖에 안되지 야 리타나 우리집에 설치했어 야 내 무기가 설치됐어 아니 얼음을 3차는 물로 때리는거야 오케이 무기를 바로 리타나 우리집에 설치했어 허벙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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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도 설치했어 진거가고 받아야돼 진작 아 자 우리가 물 됐다 좋아 좋아 수준이 떠났어 야 일단 템 맞출게 나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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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템부터 맞추겠습니다 아 맞다야 무섭잖아 자 일단 다이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맞추는데 자 멍청아 둘이 둘이지로 자야 세개 자 지금 전직 못한 사람 있나요? 헝하 리타는 전직했어요? 어 없어요 핑뱀님이 주셨어요 아 바지 없구나 오늘 바지하고 모자 없네 오늘 자 오늘 신속포지션 있나 봐보자 야 장난아니야 개아파 먹으면 신속 신속3가 붙는다 야 야 오늘 아이템 잘 사용해야 된다 내려와 어디야 어디에 있는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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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엔 저쪽이 생겨났네 저거 죽여줄게 기민님 네 어머님 2분 55초 남았습니다 자 지금 스피드 해야 돼 야 쟤네라 이기고 있다 오케이 쟤네라 아아 오 오케이 깔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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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머살이 머살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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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마사님이 도와주러 왔다 도와주러 왔다 도와주러 왔다 아 아 도와주게 만두기다 아 아 야 안죽네 와 야 쟤 쟤 하나를 못잡았네 우리가 야 이거 물 누가 설치한거지 뭐지 우리 기지에 물 있어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오 신속물이란 내가 언제 먹었지 어 줄일다 얍 이거를 꼭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응 갑니다 다른거보다 그냥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돼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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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야 스윗님 뭐해요 여기서 아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야 야 물형이 사라졌어 뭐야 야 이거 물형이 자동으로 사라져 뭐야 김조 처음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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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뭉쳐 잡아야 돼 오케이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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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는 킬수 엄청 높아 야 우리 이번 타는 진거 같은데 27킬에 17킬 야 좀더 잡으면 돼 야 좀더 잡은데 야 막판 막판 뭉쳐 뭉쳐 막판 서프트 막판 서프트 막판 서프트 막판 서프트 하핳